광주시가 2023년도 국비로 3조 3,081억 원을 확보하면서 지역현안의 결과 기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3조 2,155억 원보다 926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신규 사업 67건에 1,267억 원, 계속사업 345건에 3조 1,81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도와주셨기에 광주발전과 시민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예산인 만큼 확실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들을 챙겨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 AI 영재고 설립 등 인공지능 융합 생태계 조성과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 디지털 아트 컬처랩 구축과 같은 문화예술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등 따뜻한 돌봄도시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2조 770억 원이 반영돼 촘촘한 복지 지원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운전면허 시험장 신설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김담희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